셀트리온이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마 피하주사 제형인 진펜트라를 미국 전역에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진펜트라는 셀트리온이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신약허가를 획득한 첫 제품으로 성인 활성괴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환자 대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매가격은 6,181달러로 책정되며 최대 2040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펜트라는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셀트리온이 직접 판매할 예정으로 시장 공략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들에 참여해 현지 의료진들에게 직접 진펜트라의 제품 경쟁력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에 실제 미국 의료현장에서도 진펜트라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